공포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, 여겼나? 그럼 어디 나한테도 공포를 심어보시지. 기고만장하기는 너 역시 죄인일 뿐이다! 죄인은 모조리 죽어버려! 그렇게 내가 무섭나? 총도 못 겨눌 만큼? 거, 경고하는데, 메로피디우스에서 사적인 폭력과 밖에는 금지되어 있다. 공작으로서 그 규칙을 얹일 셈은 아니겠지. 응,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. 그럼 오늘부로, 그 규칙은 폐지야. 메로피디우스에서 규칙은 그저 너희를 구속하는 도구일 뿐. 공작이 너희를 없애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. 알겠나? 아, 아, 아... 어, 아, 아... 감사합니다.